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설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과학원 양자우주연구센터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유재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노벨상 해설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이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과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등과학원과 카오스 재단은 매년 노벨상 해설 강연을 통해 이 시대의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노벨상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올해 어떤 과학적 성과에 노벨상이 수여되었는지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연은 노벨상 발표 순서대로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강연은 25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각 강연이 끝날 때마다 짧게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께는 나가실 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적어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강연자 세 분과 함께 과학, 지속가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가능케 한 과학자분들께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고마운 발견인데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번만큼 노벨상 수상자 예측하기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작년에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 받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고 그래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번 강연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mRNA 차세대 건강혁명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예스럽게 노벨상 해설 강연으로 이 깊은 가을밤에 여러분들과 과학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이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게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감염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이 강연을 통해서 정말 이 무시당하고 간과되었던 한 과학자가 얼마나 열정과 집념으로 우리 세상을 구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학상의 업적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메신저 RNA 백신 개발에 기반이 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 조금 다소 말이 어렵겠죠? 여기서 풀어보죠 바로 이 공로로 헝가리 태생의 카탈린 카리코 미국 출신의 드루 와이즈만 두 박사가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전염병이 창고를 했었죠 그때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를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삶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백신이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몇 십 년 전만 해도 혹은 5년 전만 해도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병원체 바이러스도 되고 세균도 되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뭐 살아있는 세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병에 걸리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려면 어떻게든 바이러스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라고 해서 이거를 유정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은 대부분 무정난입니다 무정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정난에서만 얘가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란 껍질을 깨고 주사기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죠 그럼 며칠 동안 키웁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고 주사기로 다시 그 바이러스 액체를 뽑아내요 조금 순수 분리한 다음에 그러면 계란 한 개당 약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80억 인구를 그것도 두세 차례씩 접종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노동집약적이고 느리다는 걸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병원체를 분리해서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독성을 죽여서 우리 몸에 주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신 제조법이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대부터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굳이 그 병원체 자체를 주입하지 않고 그 병원체의 일부 성분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메신저 RNA도 되고 단백질 성분도 되고 얘들은 감염성이 없어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된 메신저 RNA는 신속하고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표준화해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바이러스 세균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 자, 이 기반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개발한 카탈린 카리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955년에 구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출생했고요 저는 이분의 오늘 말씀을 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은 논문을 보면 다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뒤안길, 조금 에피소드 같은 것은 바로 지난달에 출판된 자서전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여러분들도 관심이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또한 한 인간의 집념이 저렇게 세상이 크게 공헌할 수 있겠다 이분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많습니다 이 카리코 박사가 1982년에 헝가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의 대학을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구소령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서방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잘 받기를 꺼려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실패하고 안 되겠다 자기는 꿈이 있는데 조금 더 수월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당시에 헝가리 법에 의해서 애화 100달러 반출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운데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 자동차를 헌 자동차를 하나 타고 있었어요 여기가 카리코고 남편이고 앞에 딸 근데 이 자동차를 팔으니까 한 900불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00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져갈까 그래서 묘수를 짜낸 게 이 딸이 안고 있던 테디베어의 인형의 배를 가르고 여기다가 꽁꽁 숨기나면 다시 꿰맸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단돈 1000불을 가지고 세 식구가 이제 미국 템플 대학교로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코 박사의 평생 질문과 도전을 보겠는데 1980년대에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분자 생명공학 기술이 태동하고 이제 만창 응용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생명공학 기술로 치료제를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알지면 우리 세이퍼는 유전 정보가 DNA에서 메신저 RNA로 그 다음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단백질이 활동을 해서 우리의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1980년도 초에 정말 약삭바르게 세계적인 몇 벤처 회사들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약품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가장 지금도 아주 큰 굵제 기업인 암젠과 제넨테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세포에서 만들어서 정제해서 이것을 빈혈 치료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수술병원에서는 다 그 약을 썼어야 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런데 메신저 RNA는 1980년대만 해도 기초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메신저 RNA는 DNA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봐 이렇게만 얘기했지 메신저 RNA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기초 지식도 부족했고 그런데 메신저 RNA를 세포 내로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메신저 RNA를 세포로 섞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지질막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메신저 RNA는 일을 해보면 너무 쉽게 분해가 돼요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카리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DNA 치료법을 쓰기도 힘들어 DNA는 들어가서 우리 염색체 내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단백질, 암전하고 제넨틱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들어냈지만 저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까다롭고 왜 그러냐 단백질은 시험관 밖에서 구조만 살짝 밖여도 약효 효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메신저 RNA를 그냥 세포에 주입하면 나머지는 세포에서 다 일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고 이 카리코의 생각을 그냥 미친 생각 이렇게 치부해버렸죠 그래서 드디어 그 RNA 치료제 개발의 꿈을 꿈꾸어 미국으로 와서 플라달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비정규직 직업입니다 다른 말로 포스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단기 취업 빚어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 당시 미국도 그랬습니다 이민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대학 입학에서 취업을 보장해준 대학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딴 데로 떠나려면 대학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을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는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로 더 메신저 레인 일을 해야 되겠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존 스탑킨스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는 오라고 그랬어요 연구원으로 물론 교수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알고 났던 그 자기 지도교수죠 사진에 보이는 분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잡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분이 미 이민국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돼서 추방위기 몰렸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는 데 해결은 돼서 같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아이빌리그의 명문대학입니다 일로 옮겨서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겸임 연구 교수라는 걸 지켜가지고 일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나단 연구실에서 메신저 레인 기반 치료제 연구를 했죠 그런데 카리코의 첫 번째 질문이 정말 메신저 레인에를 세포에 어떻게든 주입을 하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질까? 이것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정말 미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실험을 이 두 사람이 같이 해봤죠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메신저 레인에를 합성을 했어요 시험관에서 얘를 세포와 섞어줬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리포솜이라고 지질막이 있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기술을 그걸 가지고 넣고 방사성 동의원서를 섞어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프린터에 적립되는 닷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지금 레이저 프린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프린터가 울리면 지지질이 소리가 나는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둘이 진짜 될까 했더니 정말 홀에서 지지질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요 단백질 신호가 그래서 이때의 감정을 이렇게 자서전에서 I felt like a God 세상을 다 얻은 느낌 난 신이 된 느낌이라서 너무 흥분했죠 그래서 둘이서 야 우리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 못했고 이 두 사람 나름대로 야 우리 어디서부터 연락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한 군데도 연락 오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바나사는 다른 회사 존슨앤존슨으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카탈린 카리콘은 그러면 떠나야 돼요 딴 데로 아 떠나서 어디로 떠날까 했는데 그 옆에 레지던트 의사죠 수련의 랭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수 앞에서 카탈린 카리콘 야 우리 메신저 RNA 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치료를 해보자 이 랭어는 혈전을 치료하려는 의사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신저 RNA를 가지고 혈전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카리콘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동물에게 마우스톡이한테 찔러봤어요 메신저는 그랬더니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동물이 죽으면 못 쓰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랭어도 또 다른 곳으로 잡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상심했겠죠 그런데 1997년에 그과의 신임 교수 드루 와이즈만이라는 사람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바로 이 복사기 앞에서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카리코도 대담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리코가 나 RNA 과학자인데 나는 메신저 RNA를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하세요? 그러니까 드루 와이즈만이 나는요 HIV 백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코가 그래요 그래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세를 떨었지만 사실은 이 동물이 죽어나가는 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걱정은 했죠 그런데 마침 이 신임 교수 드루 와이즈만이 전공이 면역학자예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해결하는 단서를 이제 같이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세포가 여러분 메신저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안 일으켜요 우리 메신저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시험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RNA는 그렇게 염증 과민반응을 과환을 일으킬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RNA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세이토신, 우라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열로 그런데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암호한다라고 트랜스포 RNA, 운반 RNA는 아미노스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보솜 RNA는 리보솜 성분인데 얘들도 다 RNA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리코와 와이즈만이 다 도대체 이 RNA의 어떤 특징이 염증을 일으키는 걸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해요 아주 이게 기념 배정의 실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한 실험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카리코가 여기에 자기가 만든 메신저 RNA를 찔러 넣었더니 이게 Y축이 염증 수준이에요 염증이 쫙 나타나죠 그런데 음성 대조군으로 집어넣은 세포에서 생산하는 천연 TRNA, 운반 RNA를 넣었더니 염증 반응이 한 개가 안 일어나요 똑같은 RNA인데 두 사람이 메신저 RNA랑 TRNA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TRNA는 메신저 RNA에서 볼 수 없는 여기 수도유린이라는 거 이거는 우라실이 조금 변형된 겁니다 얘가 잔초로 껴들어가는데 이게 특이해요 어 그래? 저 수도유리딘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변형 변형되지 않은 메신저 RNA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유리딘을 바꿔서 수도유리딘이라는 약간 변형된 염기를 집어넣어서 둘 다 시험관에서 만들었어요 시험관에서 만들어서 쥐에 찔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전처럼 변형이 되지 않은 메신저 RNA를 찔러 넣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변형된 염기를 가진 메신저 RNA는 단백질도 잘 만들고 염증 반응도 없고 쥐가 건강해요 와, 이게 너무나 두루와이지만 하고 두루 흥분했습니다 우리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저널이라고 하는 셀 레이처 사이언스에 흥분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 최고의 편집장, 에디터라는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되돌려 보내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다 들어와요, 되돌아요 참 지금 보면 아마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민의 디라는 이것도 면역학 저널에서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집자, 주 편집장은 알아본 거예요 이걸 실어야 되겠다는데 다른 동료 편집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강에 밀어붙여서 이걸 여기에 내게 돼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정말 드루와이지만 하고 카탈린 카르코가 너무 많이 전화를 기대했습니다 회사, 대학에서 온갖 초청장 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유리들을 넣으니까 염증 반응이 없을 뿐더러 메신저 아련에서 단백질 생산량이 한 15배에서 100배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RNA 안정성, RNA 구조에 대한 지식은 훨씬 지난 20년 동안 진보했죠 그 진보를 가장 이룩한 나라의 과학자가 있어서 내가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빛 내리 교수인데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아마 노벨상 후배들 오른 내리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이전,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RNA의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성과를 쏟아내고 발표하고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RNA 혁명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2013년에 유펜에서 그 유명하다는 유펜에서 카탈린 카르크에 최종 해고 통보를 해요 야, 너는 논문도 별로인 것 같고 저 연구비도 별로 수준을 못하니까 너 나가야 되겠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Not of a faculty quality 너는 교수 자질이 없어 여러분, 100명의 99명 과학자들은 이러면 화내가 떠날 겁니다 과학자들이 저의 자존심과 저걸로 사는데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요 네 차례 월급도 깎이고 직급도 깎이고 그러면서도 견뎌내요 그런데 드디어 2013년에는 그래서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 연구실에 오피스에 있던 모든 물건이 복도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간을 비어달라 저희들이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그걸 독일의 바이온엔텍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유펜의 직원들이 야, 바이온엔텍이라는데 웹사이트는 있니? 이런 말이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바로 바이온엔텍을 갔더니 자기 최초로 메신저 RNA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매니아들은 바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주역인 여기에 사힌 퓨레스틱 부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카탈린 카루코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메신저 RNA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드디어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덕택으로 메신저 RNA의 임상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메신저 RNA의 약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거대한 금광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구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빠르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적용만 하면 됩니다 대인만 하면 뿐만 아니고 심장질환, 뇌질환, 암치료에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암치료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지금 암은 뭐 참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신저 RNA의 예를 들면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해봅시다 유방암 뭐 간암도 좋습니다 간암이라고 해보면 암세포에서는 암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암 단백질이라고 해요, 암 항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암 단백질을 알려면 역으로 RNA, DNA 시퀀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메신저 RNA 그 부분을 따가지고 주입을 해놓으면 내가 미리 예방접종 해놓으면 나는 간암에 대해서 걸릴 확률이 없죠 왜? 이 B세포와 T세포가 활성돼서 항체도 만들어지고 보호가 되니까 간암이 생기자마자 바로 죽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T세포는 이미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암 환자가 이 백신을 맞으면 치료제를 맞으면 있던 암이 점점 줄어들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신저 RNA는 여러분 백신 개발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감염병, 원래 메신저 RNA는 암치료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년 만에 만들었다 대단하죠? 보통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백신 하나 만들려면 10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해입니다 이거 아주 대부분이 오해하고 계세요 사실은 1년 만에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우리는 메르스, 살수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많이 돼 있었어요 기초 연구가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걔들의 사촌이거든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미 모더나, 화이자 회사에서는 지이카, 독감, 광견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네요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플랫폼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코로나19에 메신저 RNA만 집었는데 이걸 디자인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RNA 치료제 연구를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RNA 세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질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게 25년 전에 피러컬리스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제약회사에게 무려 3조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뿌렸어요 자, 누들 이거 손에 없어도 돼 지금 누들 만들어서 누들이 만들어요 이걸 투자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0년의 노력을 여러분들은 많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과학자를 조금 과하게 대했습니다 유펜에서 그런데 그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없고 연구 실적이 없으면 미국은 쫓아 냅니다 그런 건 사실인데 결국 유펜만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좀 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실바니아는 이번에 노벨상을 받자마자 완전히 다시 엄청난 홍보대사가 됩니다 우리 유펜의 역사적인 기념을 이뤘다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펜에서 여러분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는 대학 소속이에요 연구자는 아무 적이 없어요 호난이 발명 특허자는 그런데 유펜에서 이거를 당연히 카리코도 모르는 세이에 2010년에 셀스크립트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에 단돈 3억 5천만 원에 팔아버렸어 특허를 그러니까 가치도 모르니까 그래 아예 3억 준다니까 그래 팔았죠 그리고 지금 유펜은 이거의 로열티로 코로나 백신을 팔아서 지금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1조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이거를 그래서 참 이걸 볼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학 연구 풍토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 다음에 양질의 연구보다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건지 조금 한번 대달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카리코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봤는데 단 한 가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코가 딸하고 건너왔는데 딸이 올림픽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산이 이렇게 근데 카리코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과학이랑 스포츠랑 똑같은 것 같아 조정이랑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서 뒤로 가서 우승하는 경기가 뭔지 아세요? 뒤로 가는 것 바로 조정이에요 조정은 앞에 조수는 노를 접고 타수가 방향 개만 결승선을 볼 수 있어요 조수는 못 봅니다 뒤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정 경기를 1kg 하면 이 선수들이 몸무게가 1.5kg가 빠진답니다 전력으로 1조인데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딸이 결승선은 보지 못하지만 이 조 타수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이언스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같은 동료들이 있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모진 갈등과 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먼 바다를 단돌 혼자서 이게 저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감정이 입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학에 대해서 보면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인내심과 열정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니까 과학뿐만이 모든 직업이겠죠 여러분 여기 고등학생들도 앉아있는데 과학이 더 이상 천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신의 인내심과 집념 그 외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장 질문 해주실 분 손 높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까만 옷 입으신 분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원래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2, 30년씩 그 분야에서 일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mRNA로 받으신다 하실 때 1년 만에 이걸 받으시는 건가 했었는데 강연 듣고 사실은 30년 넘게 연구하셨다는 거 알게 돼서 강연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현재 mRNA 백신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로 LNP로 포장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꼭 유지 보관되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또 mRNA 양이 적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요구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단점 말고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mRNA 백신의 단점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질 전망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핵심을 제가 아까 메슨 자료에 대한 장점만 얘기했는데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될 게 콜드체인, 저온 냉장고 사용입니다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은 이게 없어서 아직도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이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아까 전달 방법이요 RNA 구조 연구, 어떻게 하면 RNA 안정성을 증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나아질 텐데 여하튼 상온 보관이 된다면 상온이 아니면 4도씨 정도까지만 보관될 수 있어도 획기적이겠죠 그러려면 아까 두 가지 아이가 전달체, 메슨 자료의 구조 자체도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해가 메슨 자료에게 일직선에서 효소가 여기를 분해해서 짜증나 먹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서큘러, 원형으로 만들면 걔가 어디를 모르니까 분해가 지금 안 되고 덜단되는지 이런 방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메슨 자료 RNA는 다른 백신에 지금 기약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모든 약재가 지금 메슨 자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까 일반 질환으로도 메슨 자료의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최근에 아까 김진희 교수가 지난번에 지금 RNA, 분자 생략 대가들만한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모든 석학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 메슨 자료의 치료제 시대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고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들려주신 분 네, 아주 감동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할 때 그 소속된 사원을 미국에 연수를, 대학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교수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연구했던 내용이 유전공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그거였는데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분야하고 지금 이 분야하고의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전공학, 생명공학 거의 동일한 용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DNA, 유전정보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 이제 생명공학, 유전공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DNA를 마음놓고 편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DNA 여기를 잘라서 여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안에 유전자 가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전공학하고 생명공학 근데 생명공학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 유전공학 그 안에 소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분의 강연을 마치고 대담 시간 이후에 질문 시간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강연 해 주신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김경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물리학상의 키워드인 아토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토초 펄스는 교수님의 연구 분야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 교수님 연구 분야가 이렇게 수상이 되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아토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 분야에서 이제 곧 노벨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말들은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이번 강연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초고속 현상 연구를 위한 극한의 빛 아토초 펄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쳐주실 김경택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해설 강연을 맡게 된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의 아토초과학연구실이라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초강력 레이저과학연구단에서도 아토과학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초고속 현상 연구를 위한 극한의 빛 아토초 펄스라고 붙여봤습니다 아토초 펄스야말로 정말로 짧은 시간 폭을 가지는 그런 빛이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는 물질 내 전자의 움직임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아래 세 분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 계시는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님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페렌크 크라우즈 교수님과 스웨덴 루트 대학교의 앤 룰리 교수님이 각각 3분의 1씩 업척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말이 있는데요 우선은 물질 내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아토초 펄스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죠 이걸 이제 하나씩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지게 된 그 연구 분야라고 하면 초고속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과학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연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현상들에 대응되는 시간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날 일이라든지 순식간에 일어났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시간폭은 보통 이제 밀리초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앞에서 이렇게 말이 달려서 지나가면 말이 어떻게 다리가 움직이는지 잘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운동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간폭이 1초 내지는 밀리초라고 합니다 이 과학에서는 1,000분의 1초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단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1,000분의 1초는 밀리초라고 그러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마이크로초라고 그러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나노초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초와 나노초는 보통 우리가 쓰는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에서 그 전기신호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것보다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피코초라고 하고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펜토초라고 하는데요 피코초는 보통 우리가 이제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이제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가 회전하는 시간 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이런 시간 단위가 이제 피코초, 펜토초가 되죠 그것보다 1,000분의 1초 더 내려가면 이제 물질 내 그러니까 원자 안에서 또는 분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시간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펜토초보다도 1,000분의 1초 짧은 아토초라는 시간 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내려가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겠죠 100경분의 1초, 억을 넘어서 조를 넘어서 100경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굉장히 잘 세야 됩니다 0.000000000000001초 이게 1아토초가 되는 거죠 이 시간 단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로는 밀리초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기신호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이 가능하죠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은 이제 펜토초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토초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아토초 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나씩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주로 운송수단이 마차라든지 말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달릴 때 달려가는데 이 다리가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스탠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분 이름이 스탠포드인 이유가 스탠포드 대학의 창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현재 가치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내기를 했답니다 말이 다리가 다 떨어진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진사였던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를 고용을 해서 이제 말이 달리는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 기술로는 말이 달리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지만 이 마이브리지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개선을 해서 아주 빨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2대의 카메라를 일렬로 늘어놓고 말이 달리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제 이 사진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12개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류 최초의 우리가 말하는 짤 내지는 쇼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달리는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땅에서 말의 발이 모두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과학적인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측정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우리가 어떤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을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셔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짧은 빛을 만들어서 이 초고속 현상을 마치 사진처럼 그 순간을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짧은 빛이 있으면 아무리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그럼 짧은 빛 하면 셔터를 빨리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네 밀리초보다 더 빨리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밀리초보다 더 짧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분의 1초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현대에 잘 개발된 카메라가 대략 8000분의 1초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신호를 이용하자 전기신호를 켰다 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기신호도 나노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플래시를 빨리 켰다 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카메라 플래시도 그 펄스의 폭이 그러니까 시간폭이 나노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것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의 등장으로 조금 더 짧은 빛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찰스 타운스라는 과학자분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1915년에서 2015년이니까 100살 정도 사신 분인데 이분이 메이저라는 걸 발명을 했어요 메이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결이 맞도록 계속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이 맞도록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게 바로 레이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태양빛은 결이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빛이라는 게 이제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다른 모양으로 진동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모양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게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은 결 맞는 빛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이저만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일정하게 결이 맞도록 나오는 빛을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찰스 타우스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것은 레이저는 레이저였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그러니까 파장이 긴 영역에서 이제 일종의 레이저를 개발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테오더론 마이마리라는 분이 실제 레이저를 만들었죠 실제 레이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루비 레이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레이저에 빛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한 플래시 램프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통형 물질이 이제 루비 크리스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모양의 플래시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빨간색 레이저빛을 내놓는 그런 형태의 펄스레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 맞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레이저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펨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는 펨토초 레이저까지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펨토초 레이저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양쪽에 한쪽에 100% 반사하는 거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 95%를 반사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레이저 펄스를 중폭할 수 있는 매질이 있어가지고 이 거울 사이에서 레이저 펄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폭이 됩니다 동시에 오른쪽 거울은 이제 95%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5%의 빛은 투과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과된 5%의 빛을 계속 쓰면서 이 나머지 빛은 중폭이 되면서 그 5%를 점점 계속 채워 넣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 레이저에서는 빛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색깔의 빛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펄스가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길이의 파장을 가지는 빛만 이 레이저에서 발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파장이라는 게 이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그 레이저 파장의 반주기에 맞는 길이를 가지는 파장 또는 한 주기에 맞는 길이를 가지는 파장 아니면 3분의 1, 이 세 번 진동하는 주기를 가지는 파장 그래서 이걸 주파수로 보면 이 처음 본 빛을 주파수로 1이라고 하면 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빛만 펨토초 레이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버톤 내지는 조화파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펨토초 레이저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측정해 보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파수 빛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requency Com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그 빛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파수 성분만 거기 있다는 거죠 주파수 성분이라는 건 이제 그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듬성듬성 어떤 일정한 주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든 펨토초 레이저가 펨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색깔 성분이 우리가 위상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색깔 성분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그러니까 펄스에 들어가 있고 그게 겹쳐지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무작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주황색은 그것보다 조금 짧고 노란색은 더 짧고 파란색은 그것보다 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전기장의 꼭대기가 한 순간에 꼭대기가 일치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전체가 한 번에 다 일치하는 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떤 색깔은 위를 가리키고 또 다른 색깔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큰 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펄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마치 어떤 잡음처럼 파형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위상이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꼭대기가 일렬로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렬로 잘 맞는 순간에만 전기장이 똑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장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향이 달라져서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위상이 맞을 때 펄스가 만들어지는 원리죠 펜토초 레이저에서는 이 색깔들을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longitudinal mode 그러니까 종방향의 모드다 그러는데 이렇게 위상을 맞추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모드라킹을 한다 위상을 잠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상이 다 맞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펜토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이제 펜토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아메드 하산주엘이라는 분이 이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몰리클이 어떤 식으로 헬이 되는가 그 과정을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펜토초 레이저를 쏴줘서 여기 OH 분자에서 형광이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헬이 된다라는 측정을 할 수가 있었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OH 분자가 헬이 되는 과정이 형광으로 표시가 되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화학 반응에서 OH 분자가 한 10펫커초, 20펫커초 정도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을 우리가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이제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펜토초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처음 단초를 마련한 분이 이제 1987년 고차 자화파를 발견한 앤 루이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이분이 원자에다가 초강형 레이저를 쏴주니까 마치 모드라킹 레이저처럼 펜토초 레이저처럼 이제 조화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조화파는 이제 펜토초 레이저와 다르게 그 주파수가 훨씬 더 간격이 넓었기 때문에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쏴주는 레이저의 주파수의 9배에 해당하는 조화파 11배, 13배, 15배, 17배 이런 아주 고차의 조화파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차 조화파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고차 조화파 실험장치인데요 이제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를 기체 분사장치에 쏴주면 고차 조화파가 형성이 되고 엑스레이 필터를 놔서 레이저를 막아주면 이제 고차 조화파만 남게 돼서 고차 조화파의 스펙트럼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고차 조화파 이론이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빨간 선은 우리가 쏴주는 초강력 펜토초 레이저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자의 모양이 이제 시간순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초강력 레이저의 전기장 때문에 원자에 있던 전자가 이온화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가속되고 그게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다시 원자와 재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재결합할 때 원자가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를 이제 빛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아토초 펄스의 생성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이온화, 가속, 재결합의 과정이 레이저 펄스의 매 반주기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아래 그림처럼 이온화됐다가 가속됐다가 재결합돼서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반주기에서 이온화, 가속, 재결합됐다가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지고 아토초 펄스 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주기적으로 아토초 펄스 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그것은 고차 조화파처럼 이렇게 조화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펄토초 레이저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불연속적으로 아주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차 조화파도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이렇게 조화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 주파수 폭이 펄토초 레이저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주파수를 이용을 하면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펄토초 레이저 펄스가 그 꼭대기가 다 일렬로 맞았을 때만 펄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 고차 조화파도 그 꼭대기에 전기장의 꼭대기가 다 일렬로 일치되는가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위상이 일치되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고차 조화파는 이제 1987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이 위상을 측정한 거는 그 후로 14년 후에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이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늘 어려움을 겪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쓴 방법이 양자 간섭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섭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같이 아주 작은 물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서 갈 때 어느 한 곳에서 만나면 이 두 개의 궤적 때문에 이제 간섭 효과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전자가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갈 확률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간섭하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에너지를 다르게 해서 측정, 양자 간섭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차수의 고차자화파를 이용한 다음에 시간을 지연을 줘서 레이저 펄스를 주면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가 한 단계 내려오는 그런 궤적이 있고 또 낮은 차수의 고차자화파를 이용해서 이온화시킨 다음에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한 단계 올리는 이 두 가지 궤적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간섭 효과를 관측을 하면 이 높은 차수의 조화파와 낮은 차수의 조화파가 그 전기장의 꼭대기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보려면 여기 이제 그게 이 광전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노란색 점점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렬로 쫙 맞으면 위상이 맞았구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하면 위상이 조금 안 맞았구나 아니면 이게 랜덤하면 위상이 아주 안 맞아서 펄스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 결과 조금 비스듬하지만 위상이 그래도 잘 맞아서 펄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토초 펄스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001년에 사이언스지에 보고가 됐고 그 아토초 펄스의 펄스폭이 불과 250 아토초에 해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토초 펄스 열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아토초 펄스 열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내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했던 분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두 분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한 분 페랭크 크라우즈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펄스의 절대 위상 제어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절대 위상이라는 것은 이 전기장의 모양을 말하는데 절대 위상에 따라서 레이저 펄스가 이제 코사인 모양일 수도 있고 사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위상에 따라서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기술을 잘 하시는 분이 이제 테오도르 헨시라는 분이었고 이 절대 위상은 사실 광학 시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르 헨시라는 분은 2005년에 광학 시계를 개발한 공로로 2005년에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 이 페랭크 크라우즈라는 분은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이 절대 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단일 아토초 펄스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의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는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아토초 펄스가 있으면 우리가 빛을 표현할 때 이렇게 펄스처럼 표현하잖아요 그 펄스 모양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플라시 최초로 레이저 빛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다룰 때 원자가 전자들을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 궤도에 따라서 약간 이온화되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토초 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시간 차이를 측정을 했는데 이 페랭크 크라우즈 교수님이 시간 차이를 측정한 결과 이 네온 아톰에서 2P라는 양자 궤적과 2S라는 양자 궤적에서 이온화가 될 때 시간 차를 측정했더니 한 21아토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후에 그 앤 룰리에 교수님이 다시 똑같은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론값하고 아주 잘 맞는 10아토초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노벨 물리학상 이렇게 아토초 펄스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광전 효과에서 생기는 지연 효과를 측정하고 이런 연구를 수행했던 분들에게 수여가 됐는데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질 내 전자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아토초 펄스의 개발이라는 수상 그런 연구로 수상을 하셨지만 이 물리학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펨토초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과학기술을 이제 아토초의 수준으로 더욱더 발전시켰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죠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실까요? 강연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아토초 펄스로 어떠한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아토초 펄스 자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술인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아토초 펄스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아토초 펄스를 가지고 제가 뒷부분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광전효과에서 생기는 광전효과가 될 때 전자가 이온화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가 이온화될 때 어느 정도의 지연현상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성 측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과학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응용에도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아주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SM강님께서 레이저 펄스 하나를 광자 하나로 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광자 하나는 아니고 저희가 쓰는 초광형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거기 광자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펄스 모양을 얘기할 때는 그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의 광자가 많으면 이제 확률적인 분포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펄스 모양이 광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대담 이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강연 해주신 김경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노벨 화학상 강연을 펼쳐주실 고려대 화학과 이광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은 양자점이라는 아주 작은 반도체의 입자를 발견하고 발전시킨 새 과학자에게 수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을 위해서는 이 양자점이라는 입자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자점은 나노기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나노기술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탄소 나노튜브, CC60 이런 물질과 함께 나노기술을 대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양자점, 색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이광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광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2023년 노벨상, 노벨 화학상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색들은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흰 빛이 있을 때 이런 빛이 있을 때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흰 빛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색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빛도 있지만 다른 빛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UV,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까지 많은 종류의 빛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빛의 속도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고부로 표현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쓰이는 이런 빛들은 서로 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이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빛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까요? 이걸 사람과 작은 멍멍이가 산책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커다란 걸음폭으로 걸어가겠지만 멍멍이는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종걸음의 숫자가 바로 진동수입니다 빛은 파장과 진동수라는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 플랑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자나 분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로 빛을 내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 막스 플랑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에너지는 어떤 상수 H로 표현되는 막스 플랑크 상수 그리고 빛의 진동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빛의 에너지는 결국은 진동수에 정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에너지들 이쪽에 있는 것들 화장이 짧은 것들은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작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UV나 X-ray에 오랫동안 조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빛들은 우리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DNA를 파괴시키고 노화를 시키고 암이 걸리고 심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자나 분자가 빛을 방출을 할 때 입자의 형태로 내어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원자나 분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알려면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소 원자를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운동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원자 전체의 에너지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자의 운동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특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우리가 빛을 여기다 쏠 텐데요 반사되는 빛을 봐야 어디에 있는지 전자가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빛을 맞는 순간 이 전자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버리게 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빨리 움직이는 전자와 같은 것들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슈레딩과 이케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풀게 되면 삼지창처럼 생긴 이 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이라는 것은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기하학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비탈들은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오비탈마다 특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돼요 만약에 전자가 여기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가 높은 오비탈에 있게 되면 전자가 에너지 상태가 높게 되고요 아래에 있게 되면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전자가 이 수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에 있을 때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이 있을 때를 비교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 있다가 아래로 왔다면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 낮아진 에너지 차이만큼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얘기했듯이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수소 원자를 여기 아크 방전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몇 가지의 빛의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몇 개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냐? 오비탈이 몇 개밖에 에너지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수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른 원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겠죠 지구는 산소, 질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기 멀리 태양에서 양성자와 전자가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산소, 질소를 때리게 되면 전자가 높은 상태의 오비탈로 가게 되고 다시 낮은 상태로 오게 되면서 빛을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별 게 아니에요 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내어놓는 빛이죠 원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분자라고 다를까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자들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갔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옵니다 이때 빛을 내놓죠 이걸 형광이라고 부르고요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이런 형광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물질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나노튜브 이야기 했고 다이아몬드, 금속 이런 다양한 물질들은 원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의 경우에 오비탈들이 있죠 원자마다 그 오비탈들이 서로 옆에 있게 되면은 처음에는 원자가 몇 개 안 될 때는 오비탈들이 이와 같이 층 각각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지만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띠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띠라고 불러요 전자띠가 전자가 차 있는 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띠 전자가 차 있지 않은 띠를 전도띠라고 하는데 이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은 뚝뚝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를 채웠을 때 이 전자가 여기 전도띠에 전자가 많게 되면은 그 물질은 도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물질은 어떨까요? 이것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한 실내에 있는데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실리콘과 같은 물질은 여기 위에 있는 전도띠에 여기 밑에 전자를 채우면요 전자가 몇 개 위로 올라갑니다 몇 개 올라가서 전기를 조금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 2분의 1, Half, Semi, Demi, Hemi 라고 부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많은 반도체들이 이 간격이 가시광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화합물, 원자, 분자 그리고 네트워크 물질들 이런 경우에 색깔을 어떻게 내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죠 물질의 색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만족스러운 결론인가요?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들여다보면 이런 상태 여기에서 여기 변하는 이 상태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전자띠가 전도띠 그리고 원자깟띠의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중간한 영역 원자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섞여 있는 그 어중간한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하신 분이 이 파인만이라는 분이에요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받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노입자, 나노세계에서는 숨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한다면 재미있는 것을 참 많이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나노입자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노입자란 뭔가요? 이 원자가 수천 개, 수만 개 뭉쳐져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노입자입니다 나노입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입자를 축구공만큼 확대를 하게 되면요 축구공은 지구만큼 커져요 그걸 다시 한번 줄여 봅시다 지구를 축구공만큼 줄인다? 그럼 그 나노입자는 얼마나 작아요? 정말 정말 작죠? 너무 작죠? 너무 작은 물체들은 좋은 현미경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얘기했을 그 당시만 해도 그 물질들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미경이 개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현미경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은 원자예요 원자를 볼 수도 있고요 물질 속에 원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당연히 꽃가루나 규조류 이런 것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자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이제 볼 수 있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유령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유령을 봤죠 그러면 이제 점집을 차리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현미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나노물질을 연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2023년 노벨화학상은 대체 어떤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갔을까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 나노입자의 전자띠는 아까 원자가 띠, 전도띠가 있는데 그 간격은 어떨까? 나노입자일 때는 어떨까? 이 물질들의 색은 어떻고 또 전기적 특성은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노벨화학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이 반도체 나노입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이 간격이 많은 물질들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IR 영역이나 UV 영역에도 있지만 많은 반도체 물질들이 로띠 간격이 가시광선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색이 변하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연구를 처음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예키모프 라는 러시아 옛날 소련 과학자인데 이분은 유리, 투명하죠? 유리 속에서 CUCL이라는 조성을 가진 반도체가 자라면서 어떻게 어떤 색을 흡수를 하느냐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나노미터일 때 흡수되는 위치와 중요한 것은 여기 변한다는 거예요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긴 파장에서 빛이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분은 성함이 브루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한테 이 복잡한 식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거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화합물이 가지는 전도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그 간격이 이와 같이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었고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경로가 좁아들겠죠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동이 그 파장의 길이가 작은 나노 입자에는 파장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입자를 작게 만들면 빨간색을 내어놓는 물질로부터 파란색을 내어놓는 물질로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유리 속에서 반도체 물질을 만들었었고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아직 손에 나노 입자를 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그래 당신들에게 손에 나노 입자를 쥐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것은 어떤 유기용매 속에서 유기용매 속에 카드뮴과 슬레니움이 서로 만나서 작은 씨앗을 만들고 이 씨앗이 서서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찾았어요 이때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좀 이상한 대로 가네요 이 물질은 나노 입자 표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입자가 붙어 있을 때는 카드뮴 셀레나이드가 와서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살짝 떨어져 있을 땐 일대구나 하고 카드뮴 셀레나이드가 와서 그 표면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서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반도체 나노 입자는 아까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퀀텀닷 입자 하나가 빛을 내어놓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퀀텀, 퀀타의 단수형이 퀀텀이에요 그래서 이 퀀텀닷이라는 것이 명칭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이 나노 입자들을 가지고 크기별로 다 분리를 했어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물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입자가 작을 때는 이와 같이 파란색 쪽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입자가 커지니까 빨간색 쪽에서 흡수가 일어난다 흡수가 빨간색이면 또 방출도 빨간색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가능하게 했죠 여기 실제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다지 뭐 대단히 대단한 발견이나 발명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리고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 평생 동안 계속 천재일 필요도 없습니다 살다가 40년 중에 하루 정도 머리가 반짝거리는 날 좋은 실험을 하면 노벨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키모프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유리 속에서 반도체를 나눠 입자를 길러보자 유리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브루스는 여기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교에 가서 화학과를 가게 되면 양자 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또 양자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여기에 Particle in a Box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것은 그냥 반도체 나노 입자를 그런 박스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 한번 계산해 볼래 한 건데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죠 운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좋았죠 그 다음에 바우앤디는 별거 없습니다 이 토포라는 분자를 넣어서 나노 입자를 천천히 성장하게 하고 크기별로 분리한 거예요 자 이것들 이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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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연구를 하면서 한 번 정도 반짝거리는 물론 이분들 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노 입자를 크기별로 다 얻었습니다 여기 뒤에서 이 나노 입자들에 들어있는 전자를 낮은 에너지 주니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내리면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겠죠 크기별로 빨주노초판 안보가 다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생각한 건 물론 생각 조금은 하셨겠지만 이쪽 연구에서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걸 성공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삼성이 했습니다 우리의 삼성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는 동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퀀텀닷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UC 버클리의 교수로 있다가 지금 시카고 대학 총장인 엘리비스토스 교수님이신데 실제로 연구의 양이나 연구의 수준으로 따지면 노벨 상원을 받은 바윤디 교수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편집해 주시겠죠 바윤디 교수님보다 이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나노 입자, 퀀텀닷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그런 업적을 다 만들어냈어요 나노 입자가 멜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걸 이용을 해서 빛을 내는 디바이스도 만들기도 하고 입자가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못 받았죠 현태광 교수님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입자를, 나노 입자를 아주 균일한 나노 입자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셨어요 실제 삼성이 QD 디스플레이를 성공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알리비스토스나 현태광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학문적인 기반에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RGB, 레드, 그린, 블루죠 이 세 가지 빛이 있으면 우리는 흰색도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노 입자를 크기별로 이렇게 만들면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웬디 교수님이 만들었던 그 나노 입자 조성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뮴 셀레나이드죠 카드뮴 카드뮴은 몸에 들어가면 병 생겨요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 아닌데 카드뮴 아닌 퀀텀닷인데 빛을 내는 성질이 아주 좋은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삼성은 그걸 해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은 퀀텀닷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또 파란색을 내는 퀀텀닷은 연구가 굉장히 더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TV를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쓰다가 다른 조성으로 바뀐다든지 분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층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도 하고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허들, 기술적인 난제들을 해결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파란색 빛이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 빛을 쏘고 여기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RGB, Red, Green, Blue를 빛을 내는 퀀텀닷을 앞에 레이어를 깔아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빛을 이용을 해서 총 천연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닷 디스플레이가 없었다면 농담 아닙니다 노벨상 못 받았어요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또 나노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그 중에 이 퀀텀닷 디스플레이만큼 상업적인 성공을 한 나노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의 기업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납하고 밀집 섞어서 금을 만들자 또 뭐 이것저것 섞어 넣어서 이제 불로 장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자 이걸 했던 분들이 연금술사죠 100이면 100 다 실패했고요 모르죠 누군가 한 명은 지금 한 3천 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분들을 우리가 연금술사다라는 표현은 조롱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과학적인 원리를 쓰지 않고 그걸 잘 따르지 않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뭔가를 많이 시도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였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가요? 연금술을 한 게 아닌가요? 이 카도미움 셀레나이드는 모두 조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크기만 다르게 하니까 색깔이 변했습니다 마술이죠 연금술까지 안 가고 마술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마술을 한 거죠 자 우리의 색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색이다 색은 꼬꼬꼬꼬꼬 색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라는 정의를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따라간다면 자 이건 어떨까요? 색이 다르니까 이 모든 물질들은 다 다른 물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카도미움 셀레나이드인데 조성 똑같은데 엘렐레 그러면서 이제 약을 하는 약올리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따라 보면 어때요?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떤 정의를 따라야 될까요? 저도 답이 없고요 아직 여러분도 답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과학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책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놨지만 교과서 바뀌어요 앞으로는 나노 때문에 교과서가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나노 입자의 전도띠와 원작가 띠의 간격은 어떤 건가? 이 물질들의 색이나 전자의 전기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전부 다 기초과학적인 생각이죠 이분들 중에 아무도 나는 quantum.tv를 만들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연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업체가 나타나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시킨 거죠 나노과학이 현대의 연금술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 과학 기술의 혁신은 이 나노과학에서 나올 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노에서 노벨상이 이제 하나 나왔죠 아까 아토초나 RNA 얘기가 나왔듯이 그 분야들 수없이 많은 노벨상들이 나오는 분야 아닙니까? 나노에서도 앞으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과연 다음에 이 천재적인 순간들이 대체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 건가? 저는 여기 앞에 저기도 계시지만 여기 있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오늘 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아주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골든버그님께서 양자점원 원자의 물리적 배열에 의해 형성되는 양자 우물과 어떻게 다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물리적 배열이라는 것이 나노입자도 나노입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배열도 물리적인 배열이죠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호간에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합에 의해서 오비탈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고요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디멘전이 우리가 1차원이냐 차원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 차이지 이 물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박스다 점이지만 3차원적인 공간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신 초록색 읽으신 분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디스플레이를 대학에서 배우고 있다 보니까 되게 잘 들었던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아까 강연 중에 QD 디스플레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블루 백라이트에 RGB 퀀텀 닷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수업에 듣기로는 블루 백라이트에 블루 퀀텀 닷을 쓰는 이유가 색의 순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배웠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퀀텀 닷이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쓰는 그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네요 이 나노 입자를 크기를 아주 균일하게 만들면 소위 반치폭이라고 그러죠 피크에 빛이 나오는 빛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시그널이 얼마나 좁게 나오느냐 나노 입자가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색의 순도를 RGB에서 총천연색 중에서 어느 위치의 지점을 찍어서 우리가 흰빛을 만들어낼 건가 그런 문제에 직면할 텐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를 나노 입자의 크기와 조성을 조절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그널이 굉장히 폭이 좁으니까 색의 순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주 그런 표현을 하죠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참 쨍하다 아주 그런 비비드 컬러 아주 선명한 그런 색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퀀텀 닷은 먼저 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퀀텀 닷을 만약에 이 퀀텀 닷 표면에 예를 들어서 엔타이바디 항체를 매단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서 이 나노 입자를 돌아다니게 만든 다음에 이 나노 입자가 저기 암세포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표면에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항체들이 거기 가서 들러붙는다면 암이 있는 부분에 이런 퀀텀 닷들이 많이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도려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가시광선을 얘기했지만 실제 이 빨간색하고 이런 색들이 섞여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나노 입자를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적외선 투시경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빨간색이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도려낼 수 있으니까 이것 외에도 센서 적외선 센서라든지 수많은 그런 응용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대담 시간 이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과학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광연을 해주신 이광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과학톡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학자로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연해 주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눌 이야기 주제는 과학 지속가능한 여정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질문이라고 표기해서 답글을 남겨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토크가 끝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년 10월이 되면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죠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과학 분야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연구를 하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도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이거나 그런 가시적인 성과만을 쫓다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 중에도 거의 40년 이상 아주 처음에는 불투명해 보였던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셔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기대치 않고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품을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 없이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자연현상, 기초원리를 발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커다란 사람들은 쓰이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4년마다 국민들이 약 20일 동안 축구의 팬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4강에 못 가느냐고 또 10월 초만 되면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 못 받느냐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늘 저변이 깔려 있으면서 대학은 대학대로 기초학문,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커다란 우리 인류의 복지, 건강 모든 것에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벨상을 목표로 기획한다? 저는 노벨상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기획으로도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제자리에서 어떤 각자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직업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이광열 교수님 마지막에 슬라이드에도 보면 이분들이 TV로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핀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은 노벨상 뿐만 아니라 이거 노벨상이라고 엉터리 연구를, 괴짜 연구를 해서도 이거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연구하는 실험실을 운영하는 원칙은 뭐냐면 자기 시간의 한 10% 정도는 학생들, 자기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10%는 이상한 거 될 과학 말고 안 될 과학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를 전자석 속에서 뜨게 만들어서 헤엄치게 만든 거 그리고 그래파이트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붙여 뗐다 하면서 떨어져 나온 그 그래핀을 연구한 거 두 번째는 노벨상 받았고 첫 번째 거는 이그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흥미 위주로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유 적어도 10분의 1의 인생의 10분의 1은 그런 연구를 한다면 노벨상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또 한편 아까 40년 말씀하셨는데 양자점 또한 실제는 40년 걸렸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가 훨씬 지나서 시작을 했고요 아직 20년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빠르면 10년 길면 20년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학생들이 노벨상의 주역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군야란 어찌 보면 정말 즉각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당장의 실효성에서 벗어나는 연구도 진행해야 돼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학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김경택 교수님 학자로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진부한 대답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험한 결과가 정말로 그런 생각대로 나왔을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자적인 호기심이 만족될 때 상당히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안강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학자로서의 보람과 느낄 때는 저희가 연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고로 삼았을 때 그때 그분들이 이게 입증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했던 가설 인정받는 거 이럴 때 그들은 보람을 느끼고요 사실은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이언티스트 좋은 과학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늘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이라는데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후자를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논문도 소위 말하는 인용지수 임팩트에서 낮은 데로 가게 되고 또 연구비도 가서 경쟁해서 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용인해 주는 아까 우리의 평가 지표를 너무 정량적인데 거기에만 얽매이는 제도를 조금만 더 완화해주면 과학자들이 더 과감히 도전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과학자가 되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학계에 보면은 좀 조화롭고 포용하는 그런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학계에서 다양성 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과학자로서 정말 마음이 놓이고 기쁩니다 혹시 교수님분들께서는 경험하셨던 그런 좋은 연구 환경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혹은 그런 요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것이 국내나 국외에서 경험하셨던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광량 교수님 네 힘든 질문이네요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실제는 연구실의 수장이라고 부르는 연구 교수 또 어떤 집단의 수장이 소위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 어떤 허무 맹랑한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무모한 그런 도전을 싹을 자르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어도 나이나 피아이한테 교수님한테 넣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구 아이디어 가지고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의 학생분들께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대회 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학생들이 저를 많이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벤자민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자세, 창의력 등 내공을 키우는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창의력, 호기심 참 좋죠 그런데 창의력에 앞서서 사실 제가 옛날에 과학으로 갈까 하다가 전 주변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 저보다 똘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학 물리, 나보다 훨씬 잘하고 내가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화학, 물리, 수학에서는 정말 천재들이 가끔 나와서 한 적이 있는데 생명과학, 의학 쪽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학문이 사실 종합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과학, 의학을 연구하려도 여러 가지 저 인공지능에서부터 수학, 물리, 화학적인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찾아가야 되겠죠 소통능력 그 전문가를 가서 내 얘기도 하고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평범한 제가 뭐 그렇게 평범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소통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좋은 사이언스와 좋은 과학 융합과학이죠 거기서 많은 좋은 점이 나올 거라고 봐서 저는 그 창의력 그거보다도 과학자로서의 가장 하나만 꼽으라면 저희는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와 네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핸드폰에 다 모든 사이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면 사실 이건 과학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 네 교수님분들께서도 훌륭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에게 다가서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많은 분들께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골든버그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논문을 마음대로 발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수평적인 관계랑도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택 교수님 네 제가 사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논문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연구소나 대학에 적을 두고 뭔가 학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논문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론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이런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레이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소속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몇몇의 과학자들은 은퇴한 이후에 그냥 자기 집 주소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나 제가 덧붙이면 네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이 집에서 연구해서 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과학계에서도 보면 어떤 저널들이 대형 재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지하면 거기에 수십 편의 자매질건이 있고 뭐 사이언스지, 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소위 텐션거 뭐 사람들은 그런 거가 많이 되고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일부 저널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저널들이 전체 논문의 구성 포맷만 갖춰지면 일단은 모든 걸 실어주는 나중에 판단은 모든 독자들이 가면서 비평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저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골든버그님 보고 계신가요? 논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문 포맷만 잘 맞추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또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아 골든버그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네 탈탈원전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가 노벨상을 수사량 하게 됐는데 아직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이로 인해서 초청이 많아지거나 바뀐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가 노벨상 수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뭔가 이 분야가 좀 더 인기가 많아진 걸 체감하시는지 초청되는 곳이 더 많은지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탈탈원전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노벨상 발표가 나던 날에 이제 학회장에 있었어요 그 스페인에서 학회를 하고 있었는데 노벨상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해설 기사를 써달라 그런 이메일을 우선 받아가지고 뭐 기사를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학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토과 학회였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나라에 기사를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초펄스라는 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번에 구글상을 계기로 그래도 처음 한 번은 들어본 단어가 돼서 이제는 좀 얘기하기가 편해진 면도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토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란 긴 시간 노력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인 걸 보니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과학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오늘 노벨상 해설 강연을 통해 모든 연구자가 마음 편하게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들의 토크에 대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앞서 진행한 강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면접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신 분 네 여기 앞에 휴식 어디 오신 분 죄송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방금 대학원에서 와가지고 살짝 비몽사몽하면서 들었는데 아토초 펄스에 관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토초 펄스 아토초 너머의 세계를 넘어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토초 펄스 너머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학회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토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분야에서 노벨상이 발표가 되니까 제 노벨상이 큰 대화의 주제가 됐고 저희가 헤어질 때쯤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What's next?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냐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펜토초가 10에 마이너스 15승이거든요 아토초가 10에 마이너스 18승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천 분의 1초도 내려가면 제 토초라고 합니다 10에 마이너스 21승인데 그러면 그 타임스케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전자의 운동보다 훨씬 빠른 핵 내부의 운동과 관련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제 토초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질문 한 개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까만색 오십니다 네, 교수님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토초 펄스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아토초 펄스를 가진 레이저는 파장이 그만큼 짧은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그만큼 운동량이나 에너지가 높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아는 바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운동량이나 에너지가 높은 만큼 위치나 시간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아토초 펄스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이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는지 혹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응되는 불확정성 원리의 파라미터가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의 폭이 어떤 값을 이 두 개의 곱이 어떤 값보다는 항상 크게 된다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죠 그래서 그 말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그런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려면 주파수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토초 펄스를 만들려면 보통 극자외선, X선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걸 만들어준 것이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고차조합파라는 극자외선, X선 파장의 빛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조금 섞여있는 질문인데 그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없는가? 물론 에너지가 넓기 때문에 X선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들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X선의 어떤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광전자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아토초 펄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들이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온라인에도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신일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AI의 도움들로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백신 개발에 AI가 기여한 바를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네요 저한테 질문이겠죠? 그렇겠죠 인공지능은 지금 어디서 감염병이 창고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 예측부터 그 다음에 그 병원체가 밝혀졌으면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든다고 한다면 메신저 RNA 길이가 여기서 1kg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 RNA를 이걸 고를 건지 그거의 예측부터 설계부터 그 다음에 결국 단백질의 구조잖아요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항체가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꽉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되려면 근데 이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매우 어렵고요 근데 AI로 이제는 이 구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거기다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알파고 있죠 이세돌 바둑이 이기는 거 그거로다가 이 단백질 구조를 그만 예측할 수 있어요 보통 3, 4년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꽉 잡을 항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딱 맞는 열쇠 자물쇠로 꼭 맞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생산까지 처음부터 생산까지 인공지능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덕분에 상당히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개발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떼어내야 띄울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장점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이네요 저도 질문이 생겼어요 코로나19가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앞으로 변이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백신이 개발 가능할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범용 만능 백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19면 19에 변이 알파, 델타, 오미크론에 상관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지 않겠나 이제 꿈이 백신인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40년 전부터 그걸 연구는 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전부터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단백질이 제 주먹이라고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변이가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이 머리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변이가 거의 안 생깁니다 바이러스 단백질마다 모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잘 변이가 안 생기는 부위를 항원으로 삼아서 접종하는 방법 그게 아직 임상실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마우스, 동물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범용 만능 백신 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백신 분야에서 해결과가 되죠 이 범용 백신을 만들면 또 노벨상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생들은 물리학 갈 필요 없고요 노벨상을 의리면 생명의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은 계속 찾아와요 찾아와서 바이러스 해결하면 노벨상 받습니다 물리학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인류를 구할 생리의학상입니다 네, 또 혹시 현장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맨 앞에서 먼저 손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QD 양자점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좀 달라지면서 색이 변한다고 아까 PPT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전도도나 열전도도 같은 다른 성질들도 변화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건데 물론 도핑을 통해서 그걸 전자나 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온도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갭이 크면, 간격이 크면 올라가는 게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노 입자가 되면 될수록 원래 반도체 성질보다는 전기를 잘 흘리지 못하는 물질로 바뀌겠죠 그 나노 입자 안에서 따져보면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성질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 이번에 다시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탄헌트님의 질문인데요 양자역학의 확률의 붕괴는 어떤 초의 스케일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붕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 말고도 양자전기역학이라는 QED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어서 대학원 수준도 뛰어넘는 학문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현상들은 10에 마이너스 30몇 승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어요 진공에서 물질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시간 단위가 아토초도 물론 100경분의 1초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이지만 제토초 또 그 더 이상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토초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다음까지 가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현장 질문 해 주실 분 또 계실까요? 네, 저기 카키색 입으신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의 노벨상이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뒤져보니까 1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절대 다수고 심지어 일본만 해도 29명이 받았는데 25명이 과학 분야입니다 저희 한국의 젊은 아이들, 학생들, 올림피아도 가서 상을 엄청 받아와요 카이스도도 35년이 넘었고요 서울대 공대도 1945년 쳐도 서울대 그 당시 물리대였죠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세 분께 요청해 보는 것이 각각의 대답을 제가 희망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일까? 이유라 그럴까?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또 이렇게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젊은 중고등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요 안 교수님, 김 교수님, 이 교수님 각각의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과학을 그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신이나 절대자나 창조자에 대한 생각이 더 확신해집니까? 아니면 신이나 절대자나 창조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각각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다 가능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1990년, 91년 이럴 때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얼마 정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화학 분야로 따지면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논문으로 따지면 요즘 임팩트 팩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화학회지를 만약에 한 편을 그 당시에 썼다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도 논문을 한 편 쓸 연구비도 없고 기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서 정말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 모으고 모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그걸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연구를 이제 제대로 한 게 실제는 2000년이 지나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20년이 된 거죠 기껏 해봤자 근데 연구비만 따져보고 추기 시작한 게 이제 20년인데 그러면 그 연구비가 어떠한 과학자한테 계속 그러면 그 과학자가 계속 받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비를 받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20년, 20년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목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달성해야 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 연구자는 몇 년 후에 그거와 또 비슷한 과제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은 100미터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저희는 과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왔는데 왜 마라톤을 1등을 안 하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자보고 오래 달리기를 해서 걔한테 진다고 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초과학에 의대를 가고 이런 걸 다 떠났어요 기초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꾸준히 10년, 20년 젊을 때부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고 기다려준다면 과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여기 양 교수님들 계시지만 65세 되면 은퇴를 하십니다 미국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80세, 90세까지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하는 사람과 그래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과 65세 연퇴를 해야 되니까 대충 한 62세 연구 그만둬야 되거든요 교수가 언제 됩니까? 보통 35세 지나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연구비 딸러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짧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노벨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확률을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긴 세월이죠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백년도 살지 못한 게 인간인데 천 년, 만 년, 억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정말 복잡하고 그 세포 수준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들이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확률을 믿는 분들은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느 순간 한 번씩 확률이 맞아떨어진다면 로또가 된다면 이런 복잡한 이 모든 디자인도 어쩌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시각이 있을 텐데요 신이 있다 신이 다 디자인해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신은 아닌데 이 원자, 이 물리 이런 어떤 기본 원리를 주고 그냥 니네들이 한 번 알아봐라 한 번 해봐라 확률을 한 번 보자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신은 절대 없고 나는 무조건 극단해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분들께서도 저도 사실은 그 질문에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초펄스라고 해서 12-18승 대단한 기술이고 이게 뭐 2001년에 최첨단 레이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측정이 됐는데 측정된 때가 2001년이에요 근데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 아토초펄스를 측정했던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이제 그 관련된 연구를 언제 시작했는가 보면 1970년대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의 연구에 걸쳐서 아토초펄스가 측정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느 날 하루에 짠하고 내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짠하고 측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1970년대에 그분들이 이제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그런 실험을 하셨는데 초강력 레이저를 가지고 원자에다가 조사해서 거기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걸 측정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땠는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분야든 곧 노벨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데 요즘의 분위기가 다시 그걸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성과를 위주로 얘기하는 그런 시류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과학이든지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되거든요 존재란 무엇인가 양자역학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양자역학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종교적인 면과 과학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섞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종교는 철저히 배제하고 과학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종교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모든 걸 내가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양자역학도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빅뱅도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섞으면 큰일 납니다 안강석 교수님께서 아까 만능 백신 만들면 노벨상 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에 대한 질문은 두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제 철저히 지금 고등학교 옛날 카페, 카톡방 뭐 좀 들어가서 금치기 절대 정치, 종교 얘기하지 말까 꼭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의사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능력,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없고 저희 나라가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 핵심 인력이 젊은 연구원들입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학교 얘기를 해서 잠시 죄송합니다만 저희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도 매 5년마다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모셔서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결같이 가장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어떻게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만 가지고 이 정도 일을 해?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과가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들이 갈 수 있는 데 최대까지 온 거야 왜? 원래 서양 모든 이런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주요 인력이 박사후 연구원급입니다 박사후 연구원급은 이제 학생을 벗어나서 자기의 식견도 많이 넓어졌고 생각도 많고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교수는 나이는 많이 들으면 범위는 넓게 봐요 그런데 저는 디테일 같은 건 잘 몰라요 제가 학생한테 배운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포스닥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포스닥이며 이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경제력도 아까 같이 그 사람들 뒷받침해 줄 경제력 연구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스스로가 나는 그냥 비정규직으로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과학에 가는 길을 떳떳하게 이 사람들이 정규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과학 발전을 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만 최근에 많이 투자했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어림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 학생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너무 오랜 시간 진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 이번 노벨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연구 원동력까지 말씀해 주셔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강연에 참석하신 소감 한 분씩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 와서 놀랐습니다 일단 뒤에 배경도 멋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러 개 열심히 참여해 주는데 감사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풍성하게 쏟아질 줄 모르고 왔었습니다 전 저 스스로는 되게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즐겼습니다 김경석 대표님 항상 이 대중강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학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걸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발표도 준비하고 강연도 하면서 그런 점들을 또 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렬 교수님 저는 실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0.1%가 아니라 0.001%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 재미없는 과목을 아니 너무 재밌었는데요 멀리서 찾아와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이렇게 긴 시간동안 앉아서 계속 집중해서 있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저는 절대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에서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등과학원과 카오스테단 그리고 강연자분들과 저의 과학연구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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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